여보 운동회 오기 전에 은우 손 좀 씻겨야 될 것 같아. 우리 다 씻자 셋 다. 운동회 만날 준비. 습싹, 습싹. 동생 만나려면 손 씻어야 돼. 은우 와봐. 과연 은우가 어떤 반응일까? 알았어, 내려가, 내려가. 뭐, 뭐. 잘 놀던 은우가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언니야, 깎아도 싫어요? 화났어? 왜 화났어? 표정도 화났어요, 지금. 뭔가 지금. 불편해. 은우가 예감을 했나 봐. 누가 올 건지 다 알아듣지. 벌써 질투를 한다고? 오기도 전에 질투를. 응. 허락 맞고. 운동회도 허락 맞고 앉자, 알았지? 은우 와더 챙겨주고 일단은. 아니야, 아빠 은우 더 좋아해. 응? 이거 중요한 날이다, 진짜. 너 동생 오면 예뻐해줘. 알았지? 심통이 났는데 지금. 가득 심통이 났는데. 갑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야. 우리 순둥이, 은우가. 어? 어? 드디어.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왔다. 은우야. 아이고, 예뻐라. 태어난 지 19일 됐습니다. 시골의 막내예요. 안녕하세요, 김은동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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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이쁘다. 어, 이쁘다. 오빠, 이쁘지? 기대돼. 어, 너무 이쁘다. 어, 이쁘다. 뭐야, 완성형 미모예요, 20일부터. 어, 똘망똘망하네요. 뭐지? 한 번 안아볼게. 한 번 안아볼게. 한 번 안아볼게. 예쁘지? 안 돼, 안 돼. 동생, 동생 한 번 안아보도 돼? 예쁘지? 아직 동생 안은 건데. 엄마. 아니야? 응.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아, 오늘 안아줄게. 오늘 안아줄게. 응. 봐봐, 동생 봐봐. 봐봐, 봐봐.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 동생이네. 오늘 동생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어. 오늘 안아야. 안녕, 동생. 너무 신기해. 아빠가 먼저 쓰다듬고.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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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졌어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동생, 눈 케이크가 저 형도 있고. 신기해. 우와, 원래 가만히 crazy. 그래. 오,pine. 오도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작고 그런 존재가 눈앞에 있으니까. 동생이랑 생이 좋게 보내자. 이제 우리 4명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아, 이제 안 왔다. 이야... 갔나? 오늘 때 진짜... 또 오늘 안다가 운동이 안으니까 확실히... 깃털 같아? 너무 가볍죠? 그렇죠. 드디어 아빠도 운동이를 안 왔어요. 우와... 어허... 형우야, 이거 잘 자네. 은우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응, 엄마가 지금보다 더 사랑해 줄게. 어,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고 싶대, 은우가. 어,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는 건가? 은우? 은우, 동생한테 가는 거야? 얘가 넘어질까 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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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에잉...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응. 어, 서러워. 침대에 눕혀봐. 침대? 응. 어, 나 목 높일 것 같아, 갑자기. 할 수 있어. 저 때 정말 너무 작고 소중해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 때 진짜 한 100일간은... 와, 진짜... 아버님... 얼굴은 안ля지네. 엉몸의 근육이 지금... 턱 평생 잘,年前.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근데 자세가 이상해, 지금. 오늘 또 층얼거리고 이제.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했다. 그럴 거네. 그런 건 없지. 오늘 동생. 너무 예쁘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시기잖아요. 저러다 하품 한 번 하면. 하품을 했어, 하품을 했어. 동생의 다음이야? 우리 손보다 얼굴이 작아. 그렇지. 우리 손보다 한조각 크다, 얼굴이. 살살, 살살. 나 손가락 발가락도 지금 보고 싶은데. 아, 진짜. 바뀌어도 되는 거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우와. 발 진짜 조그마해. 오늘도 그랬지? 오늘 아파. 조그마해. 너무 소중하잖아. 너무 작잖아. 네게 말해 주세요. 우와. 이거 봐, 동생 발 봐. 동생 발. 아이고. 오늘도 그랬는데. 우와. 여보 여기 운동이 밥 준비해 놨으니까. 여보가 먹여줘. 한 번 해볼게. 은우야, 이리 와봐. 은우가. 엄마 침대에서 어흥놀이 할까? 어흥놀이 할까? 어흥놀이 할까, 어흥. 어흥놀이 할까, 어흥. 은우는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게.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이고야. 은우도 밥 줄까? 은우 엄마 먹을까? 엄마 먹을까? 엄마 먹을까? 은우, 엄마. 그치, 내가 먼저 먹어야 은동이 먹어요. 은우도 엄마 먹어. 아니면 오늘부터 먹이고. 은동이 먹여야 더 빨리 차서. 고기, 고기. 고기. 응? 은우 먼저 먹어. 아, 계란 다 먹네. 아유, 잘 먹네. 맛있어? 물, 물, 물. 물. 어우, 의사스텐도 확실해지고 있어요. 아유, 의사스텐도 확실해. 아니, 은동이 진짜 정정이야. 소중이네. 아유, 의사스텐도 확실해. 아유, 의사스텐도 확실해. 맛있어? 아유, 의사스텐도 확실해. 여보, 우리 은동이 이름 쳐야 되잖아, 이제. 응. 은우니까 은자 아니면 우자 돌림으로 해야지. 정우도 괜찮고 강우, 건우 다 좋거든? 어우, 은우 또 심리가 불편해졌어요. 운동이 얘기만 나오면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근데 엄마가 두유 줄까? 근데 우리가 두유를 물어본 적이 없어. 이거 봐. 이제 한 명 울면 하나 같이 울잖아요, 이제. 둘이 같이 울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이제. 밤에 이렇게. 어우, 이거 봐. 얘가 우리한테 사랑이 이런 거였다고. 땀나려고, 다 지금.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와. 시화했어. 네, 이거 분유 아까 안 먹은 거 중탕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펴? 까먹었죠, 또. 입기가 밴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어, 잠깐만. 은우야, 잠깐만. 잠깐만, 아빠 이거 해 줄게. 잠깐만. 아유, 마음 급해. 은우야, 한번 안아줘. 안아줘. 아니야, 안길도 불안아. 하아, 이야. 아유, 자기야. 아유, 자기야. 아유, 자기야. 어떻게 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저 상황의 긴장도가.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게. 아유, 우리 둘. 와, 이 둘 엄마 아빠 됐네요, 진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유, 진짜. 우와. 아유, 되게 편해. 만난 지 한 10여 분 만에. 네. 유가 현실 속으로 들어왔어요. 잠깐만. 아빠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또 금방 적응합니다. 그럼요. 뭐 주면 돼? 치즈, 치즈, 치즈. 우리 치즈 먹자. 치즈 어디 있어, 치즈. 치즈 어디 있어. 이리 와. 은우야. 자, 여기. 치즈 먹자. 이리 와. 아이고.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맛있어? 와, 운동회 잘 먹는다. 오. 오늘도 그대 너 옆은 바다로. 너무 행복한데. 막막하... 무슨 느낌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운동회 형이 울 때만 같이 안 울어줬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울어줘. 집에서 아빠는 울잖아. 운동회는 트름까지 시원하게 하고 다시 자러 가고요. 은우 자. 은우도 아갔대. 힘들었어요. 오늘 힘들었어, 오늘. 아이고, 어떡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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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없어. 운동회 한 명 가고 은우가 자니 좀 평화롭네, 이제. 폭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죠? 아니, 너무 힘들어. 상상 커는데? 어, 좋은데 힘들다. 저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힘든 거. 죽제도 잘할 수 있겠지. 금방 커. 잘 키워지는. 은우 덕분에 나도 성장하는 것 같아, 같이 배우는 것 같아. 아이 때문에 정말 부모가 함께 성장합니다. 나도 많이 컸다. 맞아요. 응,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키우자, 우리. 와... 이렇게 또 얌전하게 자니까 또 엄청 예뻐.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정말 귀여워요. 맞죠.